이야 이거 두리안은 자주 운 거에요. 이번에 열대고에 두리안 발견했습니다. 던져올테니까 받았어. 두시라고. 이게 지금 가시가. 나한테 그래. 던지마. 받았어. 받은 거 먹으라고. 준다는 얘기야. 못 얘기해. 사장님 머리 쓰시는 거예요. 먹고 싶으면. 봐둬. 던져올테 얘기를 해. 제가 누굽니까.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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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 좀 찔렸어. 받았지. 받았지. 기분이 안 좋아. 받았다. 어렵게 특한 두리안 속을 까 보니까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지금은 두리안이 많이 익지 않아서 향은 덜하지만요. 맛은 최고입니다. 선물을 주신 사장님께. 어렵게 얻었는데 그냥 줄 수는 없는 거죠. 먹어보니 바나나에 망고하고 중간 맛이 나는데요. 정말 부드러운 치즈 식감이 납니다. 귀한 열대 과일 두리안 꼭 드셔보세요. 이번에는 베트남 형이 가득한 쌀국수 가게예요. 냄새가 장난이 아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오면 제대로 된 쌀국수 맛을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맞아요. 참말이에요? 네, 베트남에서 왔어요. 베트남 어디, 베트남 어디에서 오셨어요, 베트남? 호치민이요. 호치민! I love you, 호치민! 호치민, 호치민. 내가 한 번도 안 가봤어, 호치민을. 네, 시간대. 한 번 놀러 오세요. 베트남 현지인들이 먹으러 온다는 베트남 사장님 쌀국수 가게. 일단 비주얼부터 먹음직스럽죠? 머용. 와우. 베트남 쌀국수잖아요. 베트남은 맛있게 드세요. 아, 머용 물어보길래, 쌀국수 형. 그런데 제가 처음 보는 모둠 쌀국수를 추천하셨어요. 모둠. 모둠은 못 먹어서 이게 진짜 베트남 쌀국수 맞아요? 네, 맞습니다. 현지에서 이렇게 드셔요, 이렇게? 네. 쌀국수 속에 고기만두, 족발, 선지, 두부가 잔뜩 들었는데요. 이 쑥쥬나물과 고수를 곁들여서 먹어주면 하쭈갱. 둘이 먹다가 셋이 죽어도 모른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베트남 족발이에요. 우리나라 족발보다 훨씬 부드럽고 잘 느끼는 베트남 족발. 국물 맛도 시원하고 속이 확 풀리더라고요. 좋아. 이 정도면 베트남 안 가도 이 국수 맛은 제대로 맛 느낄 수가 있어요. 현지에서 오셔서 만들어서 제대로 먹어야죠. 맛있다가 뭐죠? 농화. 농화. 베리베리 농화. 자매프 베트남 튀김만두 꼭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다.